우리의 소리와 대중음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한 편의 예술 작품을 감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멋진 무대를 선사해주신 선호 밴드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저희가 뒤에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 음악을 즐겨주시는 모습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가창력을 우리 선호 밴드가 보여줬고요. 또 악기 퍼포먼스 또한 정말 정말 대단했습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한 무대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가창력하면 또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미 군악대 장력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무대는 해군이 자랑하는 네이비 싱어즈와 미팔군 군악대 보컬 브리트니 시몬스 상병 다리안 브리커 상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휘에는 주한미군 미팔군 군악대장 윌리암엘스 맥클로주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호구가 막 이렇게 신나는 곳이였다 싶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해군 호구가 막 이렇게 신나는 곳이였다 싶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곡은요. 붉은 노을 에이에서 업타운 펑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즐거우시죠? 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신나게 즐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군은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또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회는요. 특별히 조안비군, 미팔군, 군악대원들이 함께 연주하면서 우리 한미동맹의 굳건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중앙미군, 미팔군 군악대원들과 네이비시머지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눈과 위를 아주 즐겁게 해줄 해군반이 보여줄 수 있는 영동적인 퍼포먼스 공연 대치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치타는 부른 악기인 취악기와 때리는 악기인 타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공중에서 사용되던 핸징음악입니다. 오늘 공연에는 공중음악에서 사용되던 대치타와 가수 BTS의 대치타는 모티브로 해서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 큰 호응과 박수로 해군 군악대와 홍보대가 선보인 대치타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과 양악 그리고 사물놀이와 비보이가 어우러진 조화가 돋보인 무대였습니다.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와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해군 군악대와 홍보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군악대와 홍보대 장병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도 어마어마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는요.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엄청난 가창력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권인아씨 무대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주 뜨거운 함성과 큰 박수로 가수 권인아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